잘 아시겠지만 요새 소상공인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한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고요. 또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기업활동을 하시면서 기업이 얼마나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가의 어떤 상황이 국가의 또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려운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사이 정부 여당의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이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을 하지 않으러서 없기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말이나 안 했으면 설마했던 불안감이 결국 현실의 대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 줄기차게 손실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하더니 금년 들어 당장이라도 보상해 줄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 본심을 감추지 못하고 태도를 돌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선거를 의식한 정부 여당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가슴을 열고 환영해 왔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중성과 비열함으로 손실보상은 한낱 희망고문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손실보상, 말장난은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돌팔매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보상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는 폐업을 결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폐업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현실 앞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적지 않았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걸어잠그고 대출을 가로막으며 신용도까지 휴락시킨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그동안 정제되지 않은 지원 방안을 정부 여당이 남발하고 국민들을 희망고문하며 호도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의 몫입니까? 책임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정책을 함부로 내뱉는 당신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 자질도 자격도 상실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답하셔야 합니다. 여권 내 정제되지 않고 권력 다툼으로 경쟁적으로 쏟아낸 수많은 말의 향연과 사탕발림으로 상처입은 국민들이 다 쓰러진 후에 대통령은 무슨 의미가 있고 손실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국가 권력에 버림받은 수백만의 국민들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외칠 것입니다. 국가가 돌보지 않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정권에 맞서 국민저항운동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엄연한 국가의 채무입니다. 그 책무를 방관하고 유기했던 정부는 결정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헌법의 국가 채무를 다시 자각하기 바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즉시 보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부의 이야기를 철저히 믿고 따라왔습니다. 자신들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아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와중에도 코로나19 방역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집단소송과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기만할 것입니까? 이에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집합금지와 제한조치에 따라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둘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버티기 어려운 업종들이 아주 많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고 그 전에 긴급대출정책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